3연수 직선타로 물러났습니다. 원 스트라이크 오우! 차측! 자, 좌익수, 김현수, 달려납니다. 김현수, 김현수! 김현수! 잡았습니다! 파인플레이! 김현수입니다! 아,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! 김현수, 잘 잡았습니다. 저거 변화물 좀 높은 거, 실투인데 그거를 잘 못 쳤어요, 맨쳤어요. 근데 저런 타구를 저렇게 좋은 수리를 잡아주면, 저런 타수 안타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. 자, 생각보다 뻗질 못했거든요. 또 게다가 지금 이 슈버 선수가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? 김현수 선수의 수비 위치가 깊숙한 편이었단 말이에요. 열심히 달려나와서 안전하게 넘어지면서 잡아내고 있는 김현수. 어, 오늘 뭐...